3분 보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안전기가 나옵니다. 안전기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와 가스 집합 용접장치의 방호장치입니다. 이 안전기는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KCS 마크를 붙여야 되는 거죠. 아가 목동이 할 때 아가가 아세틸렌과 가스 집합 용접장치죠. 그러면 안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화와 역류를 방지해주는 역화 역류 방지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장에서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방호장치 명칭을 알아야 되죠. 먼저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안전기가 나왔을 때는 취관마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다음 분기관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기관마다 할 경우에는 주관과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에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스 발생기와 용기 중간에 사이에다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 방법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안전기가 나오면 아세틸렌이기 때문에 아세틸렌 발생기 실 구조에 관해서 또 짚고 넘어가면 안 되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 발생기 실에 관계되는 사항은 숫자가 1.5mm, 1.5m 두 개 되어서 3m, 16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외에는 뭡니까? 벽은 튼튼한 구조로 해야 되고 철분, 콘크리트, 불연성의 튼튼한 구조. 지붕은 얇은 철판, 가벼운 불연성 재료 이런 게 있었습니다. 1.5mm 출입문 두께에 해당되는 것이고 1.5mm 이격을 시키는 띄워야 되는 간격을 얘기하고요. 3m는 화기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 되는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되고 전용의 발신기 실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에 관련된 사항 또는 안전기에 관련된 사항이 나왔을 때는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력도 있었죠. 얼마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127kPa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세틸렌 용기에 관한 재질은요. 동합류량이 얼마 이상? 70% 이상 되는 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또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뭐마다?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주관과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 사실은 여기에 괄호가 많이 나오는데 또 약간 바뀐 내용들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분기관을 적는 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죠.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발신기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해서 뭐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다 적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용기와 발신기 사이 하는 말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스 용기가 발신기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가스 용기와 발신기 사이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답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 상당히 쉽게 나와주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발신기와 가스 용기 사이 취관, 주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맞습니다.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갖춰야 될 구조에 대해서 세 가지 쓰시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잘 출제가 안 되는 허를 찌르는 문제입니다. 많이 예상치 못하는 법률 부분에서 하나가 나왔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 기회에 이걸 보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약간 황당한, 좀 당황스러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부분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 장치실은요. 일단 벽은 불연성, 항상 불연성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되고요. 천정이나 지붕 같은 경우에는 불연성 재료로 하되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하는 거죠. 항상 제가 방폭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폭발에 의한다면 압력을 어딘가라는 건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정, 지붕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정, 지붕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하는 거죠. 그 다음 가스가 누설되었을 경우에는요. 체류하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환기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배기통을 설치한다든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답을 한번 볼까요.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체류되지 않도록요. 정체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 가벼운, 지붕과 천정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하고 그 다음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시틸렌 용접장치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체되지 않도록 가벼운 불연성, 불연성. 기획하십시오. 아시틸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탓을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사항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탓을 작업. 여러분들이 한다 생각하시라 그랬죠. 항상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자, 레미콘 차가 지금 탓을 한다고 오는 아침입니다. 앉아서 놓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콘크리트를 탓을 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있는, 그리고 중량이 아주 무거운 것을 탓을 하기 때문에 탓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덜어들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아침에 레미콘 차가 와서 탓을 하기 전까지요. 철저히 끝까지 이상 부분은 없는지, 균열이나 침화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변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상, 어떤 연결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어디에 결함이 있는 재료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걸 찾아낸다면 빨리 제거해야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작업 전에 해야 될 것, 사전에 거푸집에 대한 어떤 균열이 있는지 변형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만약에 있다면 보강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작업 중에는요. 작업 중. 작업 중에는 또 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누군가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하중을 콘크리트 타설했는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재료가 어떤 변형이 생기든지 아니면 균열이 생기든지 또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작업 중에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감시자를 지명해서 이 감시자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또 대피시키는 근로자들을 이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또 타설 작업을 하고 있는, 마찬가지 작업 중이지만 타설 작업 중에도 어떤 변형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보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험이 예측될 경우에 보강 조치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양생기간을 준수하라고 했습니다. 준수해서 거푸집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양생기간을 무시하고 빨리 해체하다 보면 품질이 좋지 않은 콘크리트가 나오고 또한 수명이 단축될 뿐더러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타설 시에 편심이 생기는 것은 참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타설을 해가지고 한쪽의 하중이 가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분산타설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글자를 외우고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핵심 사항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말을 만드시면 됩니다. 충분히 답안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처리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등의 변형, 변이 또는 집안, 치마,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면 보수해야 되겠죠. 작업 중 반드시 감시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이상이 있을 때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죠. 타설 작업 시에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충분한 보강 조치를 또 해줘야 됩니다.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관을 준수해서 동발이 등을 해체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 생기면 안 된다 했습니다. 골고루 분산타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만 잘 정리되시면 문장을 만드는 것은 굳이 이런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문맥에 이상이 없도록 누가 보더라도 문맥이 맞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관련된 사항, 이 내용은요. 작업형 쪽에서도 이런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작업형에 봤더니 콘크리트 타설하는 영상이 나왔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위험요인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할 때 적절하게 이걸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작업형에서는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